나는 배우 나는 개그우먼 나는 브라운관 시대 연예인 나는 너튜브 시대 연예인 나는 가정이 있는 유분함 나는 헌팅 성공을 꿈꾸는 솔로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비공감 댓글 네 아침북 수요일 코너죠 비공감 댓글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핫합니다 굉장히 핫하고 라이징하고 있는 개그우먼이죠 김지우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너티야 개그우먼 김지우입니다 아니 사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sns 계정에 김지우씨 영상이 항상 뜨고요 하도 많이 봐서 네 근데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김지우씨가 본인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너튜브 백마티비랑 그리고 민고리즘에서 폭스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는 폭스 중에 폭스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개그우먼 김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저는 사실 보는 라디오를 계속 하고 있지만 거의 뭐 약간 cctv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김지우씨와 확실히 다르네요 왜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화면에 제스처를 취하는 게 정말 다릅니다 왜냐면 항상 늘 어필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어느 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사실 저는 초면이지만 저는 지우씨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우씨를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카더가든 유튜브 채널에서 아바타 소개팅 있잖아요 그걸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네 제가 인기를 실감한 게 지나다니면서 폭스클럽으로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보다 그 영상을 너무 잘 봤다고 그 멘트를 더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거기서 그 개그우먼 이은지씨의 지령을 어기고 계속 본인 어필을 했잖아요 그 후에 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여러 번 노크를 했어요 그분에게 근데 나의 차이가 일단 8살이기도 하고 그 벽을 일단 못 넘었고 좀 이제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누나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네네네 사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정말로 찐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게 다 진실된 거였어요 막 마음이 조급해지고 아 오늘 내가 무조건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뭘 해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든 지금 도전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렇죠 최선을 보여줘야겠다 그 저만의 매력으로 어필을 해서 너를 한번 쟁취해야겠다 아니 그러면 이제 소개팅하는 프로였잖아요 그게 말이 나와서 지금 제가 궁금한 건데 저는 이제 플러팅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낯설거든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궁금한 게 수지 플러팅이라고 해서 앞니만 보이게 웃는 뭐 그건가요? 그게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그건가요? 왜냐하면 저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혹시 그러면 지유씨만의 플러팅 비법이 있나요? 저는 사실상 정말 웃는 거죠 정말 해맑게 그냥 요즘에 많이 늘상 하는 것들이 많이 웃어요 앞에서 그리고 또 개그맨 이물씨가 또 요즘 제일 핫하잖아요 제가 이물 담은 걸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를 나가면 제가 여자 이물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짜스짜스를 늘상 해요 또 웃는 모습을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웃어요 그렇게 아니 근데 그게 좋을 것 같은 게 소개팅 나오면 상대방이 뭔가 마음이 해제될 것 같아요 무조건이에요 원래 그게 사실 마음이 살짝 방심했을 때 탁 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 처음부터 끝까지 웃어서 많이들 무서워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어필이 되고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실시간으로 안유선님이 봉디 김지윤님 오시니 오늘 처음으로 권치를 다 보여주시네요 세상에나 네 그렇습니다 너무 행복하시죠? 아 너무 지금 왜냐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뵙고 싶었는데 아 진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임세희님이 지윤님 온다고 해서 회사에서 몰래 보는 라디오를 켰어요 민고리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별, 나이대, 직업도 다른 저희 둘에게 물어보고 싶은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연은 모든 분께 마스크팩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소개팅과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연애 관련된 네 또 연애 고수죠 아 연애 고수입니까? 확실한 거죠 마음만큼은 마음만큼은 네 연애 관련된 얘기가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저희가 연애 고수님도 나오셨으니까 정말 아낌없이 네 솔직하게 다 물어보세요 네 그럼 질문을 받는 동안 네 지우씨의 근황 토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화제의 유행어죠 저를 보자마자 해주셨습니다 네 너티야 이거 포인트가 무조건 입꼬리가 여기 반절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너티야 이렇게? 너티야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지우씨는 ENFP라고요? 그럼요 어? 저도 FP거든요 어쩐지 느낌이 있나요? 네 느낌이 있고 정말 저랑 비슷한 사람이다 에너지가 있고 밝은 사람이다 이게 느껴졌어요 아 그래요? 보자마자? 네 그럼요 다시 많이 지켜봤어요 아 그래요? 보자마자는 아니고 사실 예전부터 너무 팬이어가지고 예전부터 언제? 섭외 받은 다음부터? 아니죠 그 전부터? 네 그럼요 다행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지금 그 너티야 이걸로 네 노래까지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망설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럼요 땡길 수 있는 건 다 땡겨버리자 네 근데 이 노래를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심의가 안 나서 아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어떡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너티브 검색하시면 뮤직비디오도 있으니까 네 어 거기에서 들어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어 이 노래는 들어볼 수 없지만 네 신청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 지우씨가 저희 라디오에 출연해 주시면서 직접 신청해 주신 노래인데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버스커버스커의 꽃송이가를 추천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네 사실 이 노래만 들으면 그렇게 연애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게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사가 배드민턴 치자고 꼬셔 이런 멘트가 있잖아요 네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할 것만 같아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교? 막 이렇게? 네 우리 배드민턴 치러 가자 아니면 뭐 커피 한 잔 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이 노래만 들으면? 네 근데 유독 이제 봄에 들으면 그냥 그게 더 와닿는 거죠 확 와 그럼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저희 이 방송 스피커 진짜 좋거든요 오늘 큰일 났네요 이 노래 들으면 네 오늘 그러면 어느 누군가는 이제 저랑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희 피디님 어디요? 뒤에 지금 그러면 이 난리나는 노래 버스커버스커 꽃송이가 듣고 올게요 네 네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정말 얘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네 지금 김지효씨의 발언 때문에 연애 사랑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사연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사연들 먼저 소개해보고요 봉골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사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사연은 0704님이 11년째 연애 중인데 남자친구가 말로는 결혼할 거라고 하는데요 정작 제가 느끼기에는 결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더 기다려보는 게 맞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어렵네요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저한테 털어놓은 친구가 있는데 저는 먼저 너가 적극적으로 해보고 거기서도 뭔가 반응이 없으면 계속 말뿐이면 저는 그만 정리하라 그랬었어요 아 근데 제 주변에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하신 분이 꽤 있거든요 우선 저희 친누나 큰 누나가 한 14년 정도 연애했나? 와 근데 아마 그걸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게 남성들은 뭐가 있냐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이 정도 월급을 받고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게 됐을 때 결혼을 한다 근데 사실 연애를 하는 여성 입장에서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넌지시 물어보세요 혹시 뭔가 너가 생각하는 어떤 결혼의 조건이 있니? 근데 그거를 들어봤을 때 아니 나는 뭐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하시는 거고 근데 그 조건이 너무 높다 그리고 혹은 말씀하신 대로 확인해봤는데 뭔가 미지근하다 그러면 헤어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남자든 여자든 마음이 크면 그게 행동으로 좀 보여지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남성들은 대부분 한실적이어서 그런가요? 결혼에 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요즘엔 더 그럴 겁니다 다른 사연 한번 우리 지우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님이 사촌동생이 소개팅한 뒤 조만간 애프터 만남한다는데 운전을 잘 못해요 초보거든요 초보 운전이라도 차를 끌고 나가는 게 나을까요? 대중교통으로 갈까요? 택시 타고 다니면 좀 그런가요? 아 이게 제가 연애 고수인데 참 어렵네요 저는 초보 운전이라도 차를 끌고 나간 뒤에 양해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건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아니죠 상대 입장에서는? 딱 멋있게 딱 창문 딱 치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 아 꽤 잠깐만 이거 애프터하고 첫 만남인데요? 그만큼 나는 진심이다 이거죠 목숨을 걸었다? 난 근데 그만큼 데이트하고 싶다 하지만 뭐 대중교통 죽을 수도 있다? 대중교통 힘들까 봐 그리고 택시도 좀 불편할까 봐 나는 차를 끌고 왔다 이런 걸 미리 좀 어필하면은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근데 이게 묘하게 설득이 되긴 하네요 뭔가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꼭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해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초보 운전인데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럼요 이거 어필 되죠 표현해 주면 돼요 여자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표현해 주면은 그거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손에서 땀이 나 왜냐면 초보 운전이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로 손을 잡아도 되나요? 그럼요 난 다 닦아주지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여워 보여요 열심히 하고 긴장하고 있다는 건데 여자들은 그런 모습에 감동합니다 아 근데 예진님은 너무 무서워요 하면서 울음표시를 엄청 보내줬거든요 어떻게 무섭다 아 그러니까 초보 운전이 그렇게 아 그렇게 하면은 아 만약에 무서워해 상대방이 초보 운전인데 나는 진짜 이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당신은 원합니다라고 했는데 무서워해 그걸 그럼 그 다음 멘트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은 안아줘요 안심하라고? 잠깐만 이거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안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요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네 근데 너무 과하지 않고 이렇게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니 채태원님이 이런 멘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옛날 드라마에요 소지섭씨가 나왔던 미안하다 사랑하다 네 나랑 사귈래 아님 차에서 내릴래 이 멘트는 어떤가요?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진짜로요? 네 도전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지유씨의 연애 스타일은 제가 이렇게 살짝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 네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된다 네 표현해야 된다 그쵸? 그래 후회가 안 생기니까 네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노래를 들어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저는 4부에서 김지유씨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수요일 4부가 시작됐고요 유쾌삼케 통쾌한 개그맨 김지유씨와 비공감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별도 나이대도 직업도 다른 저와 김지유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해 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김지유씨와 비공감 댓글 사연 만나볼게요 1698님이 남편이 사람 많은 곳에서 자꾸만 애기야라고 불러요 창피한데 말려야 할까요? 냅둘까요? 이 사연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말립니다 아 왜요? 아니 본인은 그렇게 하시면서 상대방은 말리나요? 아니 이게 이제 사람이 제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애기야를 거꾸로 너가 정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뭐 야기에 뭐 이렇게 부르든 내가 좀 못 알아듣게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 수 있게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럼 지유씨 입장에서는 어떤 이런 호칭 애칭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 자체가 부끄러우신 거예요? 아니면 애기야가 부끄러우신 거예요? 애기야가 왜요? 애기가 아니잖아요 애기가 아니잖아요 애기가 어떻게 이렇게 큰 애기가 있어요 저는 약간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698님이 자랑이다 자랑이다 자랑? 네 본인은 말려야 할까요? 냅둘까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다 당했네 내 남편은 나에게 애기야라고 불러준다 사실 저도 애기야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응애애 이렇게 대답하고 마음껏 부르세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애기야가 애칭이 있었네요 어쨌든 1698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창피하시다면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거 좋은 거 같아요 너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야기에 맞아 다른 걸로 왜냐면 오히려 더 좋잖아요 더 짜릿하지 않아요? 그죠 짜릿한까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둘만의 언어니까 그러면 지우씨가 또 다른 사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1804님 저는 남편과 손잡는 게 좋은데 남편이 자꾸 어색하대요 손잡기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할까요? 이런 거 있어요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는 계속 잡고 싶은데 손잡는 걸 또 불편해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와 저는 근데 이것도 경험담이 있는 게 처음에 손을 잡고 있다가 불편하면 한 손가락씩 이렇게 잡았어요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다가 이게 좀 불편하면 손가락 잡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른 거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른 건 뭘 잡은 거죠? 그냥 뭐든요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사람 신체는 정말 지우씨 말대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이유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 왜 어색한지? 왜냐면 손에 뭐 땀이 많이 나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히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게 좀 이제 어색하니까 깍지가 어색하면? 불편한 게 아니라 어색한 거니까 뭐 여기 손목 뭐 하고 손가락 이렇게 한 개씩 뭐 이렇게 가속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단계별로 가다가 이렇게 짠 하고 잡는 거 네 손가락 하나씩 좋은 것 같아요 귀엽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고 그러면서 애기야 응애 응애 이렇게 같이 앞에 거랑 합쳐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걸고 애기야 응애 응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1804님 지금 저희의 솔루션 잘 들으셨죠? 1940님이 저한테 계속 깨톡해서 TMI를 남발하던 남자가 제가 바빠서 단답으로 한 번 대응했다고 바로 연락이 끊겼어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저한테 관심이 그 정도밖에 없었던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아 그리고 안 만나는 게 좋죠 네 맞아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이렇게 빨리 끝난 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피곤해요 맞아요 계속 뭔가를 쏟아줘야 되고 내가 만약에 소홀해졌을 때 금세 떠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안 만나는 게 좋다 네 맞습니다 지우씨가 다른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0016님 제가 좋아하는 분은 3층에서 근무하고 저는 1층에서 근무하는데요 제가 그분께 두통약 있냐고 하니 10분도 안 돼서 약을 갖다 주고 갔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아니면 동료애인가요? 어... 근데 3층에서 1층이면 10분 정도면 막 그렇게 서두른 게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아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정말 봤을 때 어? 어? 쓰러진 칭찬이야 이거... 어? 오해 이거는 이걸로는 그린라이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0016님 우리가 자아 침착해야 돼요 이럴 때 본인의 상태로 확인합시다 맞아요 어떤가? 입술 색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급하진 않았나 맞아요 그리고 두통약 있냐고 했을 때 눈 한쪽이 원래 너무 아프면 한쪽이 눈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눈밀떨림 있고 맞아요 그런 모습이 보였는지 조금이라도 네 저는 동료애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는 네 저도 동료애인 것 같고 제가 봤던 0016님이 지금 뭔가 심적으로 약간 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제 감정이 좀 더 앞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우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자가 약을 사왔다면 그린라이트다 오오오 맞아요 이거 그럴 수 있나요? 그럼요 만약에 가서 뭐 약국 가서 사왔다? 이거는 맞죠 근데 그 사왔다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어? 뭐 그 약봉지 뭐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아 쎄약인 게 티 나는 네 그리고 약간 활레벌떡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급한 마음에 아 여기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약국을 들렸다 왔는데 3층에서 1층까지 10분도 안 돼서 온 거면 진짜 빨리 갔다 온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0016님 영수증이나 그걸 사고 왔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네 아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손석훈님이 고맙다고 차 한 잔 산다고 한 다음에 반응을 한 번 와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마음에 들면 아 먼저? 네 어떤 호의를 베풀렸을 때 이게 어 뭐지? 이렇게 모른다 싶으면은 한 번 더 저는 이렇게 던져봐요 자리를 만들어봐요 야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 예뻤어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짜 지금 제일 핫한 개그우먼 김지우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실시간이 난리라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연애에 목말라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랐네요 진짜 저랑 비슷하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아 지금 목말라 있는 건가요? 아 저는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 아 그래요? 어디가? 전체적으로 다 아 전체적으로 다? 네 그러면 이렇게 김지우 씨와 같이 전체적으로 난리 난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3604님 3년 넘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랑 결혼식은 안 해서 동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힘들어서 저에게 대출 얘기를 살짝 꺼내더라고요 제 이름으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양쪽 부모님 허락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쩌죠?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지금 그냥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인 거잖아요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맞아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결혼을 한 상태여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문제예요 아 결혼을 했어도 했어도 왜냐하면 이 채무는 결국 빌린 이름 앞에 붙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금전적인 관계가 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만드는 게 또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양쪽 부모님이 다 안다 하더라도 이렇게 관련된 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렵겠다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우님께서 다음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권사나님이 제 나이 50인데 직장 동료를 보면 자꾸 설레이네요 새로운 연애 시작해봐도 될까요? 고백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참고로 둘 다 돌싱입니다 무조건 고백을 해야죠 그럼요 네 새로운 연애 무조건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사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맞아요 저는 나이 50이 들어도 전 이러고 살 거예요 네 아 지금 그대로요? 네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고 그니까 자유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네 또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적극적이게 저는 살고 싶거든요 진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네요 지우씨는 그래서 지금 영양제를 한 12개 정도 먹거든요 아 정말로 이제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35인데 이게 정말 다르고 그리고 친구들이 진짜 가장 많이 해주는 얘기가 너는 이렇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나이 50 먹어도 너 지금이랑 똑같을 것 같아 너 그냥 결혼하지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진짜 고백하고 연애하고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고백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한 때 고백은 밑조야 본전입니다 네 그리고 가장 멋있는 행동이에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그럼요 기다리지 않고 그럼요 무조건 추천합니다 네 제가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박시연님이 3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하자고 했더니 요즘 집 구하기가 힘들어서 아파트 먼저 구하고 결혼하자고 하네요 1년을 더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밀어붙여야 할까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먼저 구하고 결혼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파트를 먼저 그러니까 남자친구 얘기대로 한다? 네 전 그럴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결혼 처음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 네 돈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밀어붙이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맞죠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고 그다음에 부모님들과 부탁을 하세요 최대한 하객을 많이 초대하는 겁니다 그게 도움이 꽤 많이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혼식에 그리고 어디에 아파트를 구하시려고 생각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도 조건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이 잘 상의하셔서 얘기하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2928님이 1년 넘게 알고 지낸 남사친이 있어요 둘 다 바쁠 때는 연락 가끔 하는 정도인데 지금 저는 좀 한가해서 심심하거든요 근데 그 녀석은 바빠서 연락하기 눈치 보이네요 근데요 저 그 남사친 보고 싶은데 주말에 만나자고 연락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것도 하세요 우선? 네 하세요 근데 이게 저는 일단 해서 거기서 이게 좀 안 될 것 같애라고 하면 또 다른 나를 또 잡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절에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 거절 당하면 그 순간이 약간 초라해지고 나만 이런 마음인가 싶고 근데 나만 이런 마음이면 뭐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데 아 그죠 근데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남사친이 연락을 했는데 차단해 그 정도로 내가 싫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주말에 보자고 하는 거야 그러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만나자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또 반응이 또 미적지근해요? 그러면은 오케이 안 봐? 네 다른 또 다른 놈 찾으러 가요 또 다른 사람한테 카톡 해봐요 하긴 뭐 남사친이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주말이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일 것 같은데 한번 저도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차단 당한 거나 그러면 지훈님 말씀대로 다른 놈 네네 맞아요 저도 거절 당한 적 있거든요 그 날만 창피해요 그 날만? 네 그 날만 아 나 까였다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히려 말한 내 자신이 자랑스럽죠 네 2928님 주말에 만나자고 연락을 하십시오 네 무조건 하세요 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와서 인사할게요 광고 듣고 왔고요 벌써 김지훈씨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 못 가요 저 안 가요 이게 정말 따로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번외 방송 같은 걸 하잖아요 정말 김지훈씨는 그럴 정도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 근데 진짜 못 가요 아 그래요? 아니 정말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 기대 이상이고 아무래도 아침 봉지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 그래 이미 지유도 껴서 아니 프로그램 제목까지? 아침봉에 플러스 지에서 아침봉지 네 같이 해보는 게 또 어떨까 싶어요 그거 좋은데요? 네 진짜 자주 좀 눌러주세요 근데 오늘 김지훈씨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청취자들 봉그래라고 하는데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봉그래들과 공유하고 싶은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쪽팔리면 쪽팔림은 하루면 끝이다 그럼요 어쩌면 밤나절일 수도 그럼요 하루도 안 가요 그 쪽팔림은 굉장히 짧다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그러면서 연애하고 살자 네 맞아요 저도 정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 진짜 또 뵀으면 좋겠네요 네 끝나고 사진 좀 많이 찍으세요 아 그럼요 뭐 몇 장이든 저 찍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팬이니까요 그리고 그 아침 봉지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 괜찮은거니 황건희 피디님에게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어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은요 더 나이틴 세븐티바이브의 초콜릿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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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de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